자 스쿱터는 ds 호나오진유는 스태미너 빼곤 좋고 요즘엔 호나오진유는 잘 안쓰죠 생제 걸리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진유 많이 썼는데 옛날엔 진유만한 선수가 없었지 자 여리형대리가 지금 얼마 벌었냐면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3월 31일부터 4월 22일에 어제까지 여리형대리가 일단 2피하고 카드 번거 지금 조각하고 계약 빼고 번 돈이 27억입니다 아직 오늘이랑 월화수 오늘 월화수 4일 남았네요 4일내면 이제 4주 하는거구요 마일리지랑 다른건 빼고 현재 27억 벌었구요 자 오늘은 얼마 벌었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별 못번거야 지난달에는 지난달에는 50억 벌었어요 50억 그때는 월드레전드 2개 줘갖고 초대박 벌었죠 내 생각에는 5월달 버닝위크가 아주 초대박 이벤트인거 같아요 시청자랑 안하고 자 티어부터 까겠습니다 5월달이 항상 좋더라구요 패키지도 좋고 추석 있는 날도 또 대박이고 설 추석 5월 이때가 항상 짱이지 계산해줘요 서비스도 같이 계산해주시고 공부하고 와요 화이팅 자 피씨방 상자 10개일까 합니다 자 피씨방 상자가 아직 한달 동안 월배가 한번도 안나왔어요 월드 레전드는 당연히 안나왔고 한번은 조회지 이 자식아 넥스나 전국에서 한두명 나오겠지 짭스벙 어서와요 아 월배 나왔어 지애님 대박이네 왜 남아 안나와 자 아이템 상자 3개 아 CU밥은 잘나왔네 그정도면 뭐 괜찮지 예 250개에서 월배 2개 나왔어 어 나 안나오던데 자 주말 상자 3개 여리형은 시즌피씨입니다 시즌피씨 시즌 대비 자 저는 시즌 대비에 어 맡겼어요 아 역시 좋은거 안나오죠 좋은거 안나오구요 자 지금부터 계산 자 지금부터 다같이 계산 부탁드릴게요 자 500짜리 하나 까구요 전설 시즌 골드 강화는 그 전설 카드 강화할때 쓰는거에요 강화 확률 업해주는거 자 250짜리 주게 자 좋구요 자 지금 일단 천만원 벌어져 천만 자 여기서부터가 진짠데 어 오늘 얼마 못볼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아 이거 부캐야 이거 부캐입니다 자 신혁민 누군지 모르구요 공캐는 98인가 그래요 자 디마리아 포그바 아싸 포그바 포그바 투구바 투구바 자 투구바 좋구요 어 나쁜거 아니지 투구바 자 일단 4000 넘었고 데로시 08이 또로시 나왔네요 또로시 하도 많이 써서 또로시 100렉찍으면 월드레전드 하나죠 페베르 마스쳐라노 컴파니 비엘이 아 시즌카 비엘이 있었어? 아 시즌카 비엘이 있는지 모르겠네 어 월드레전드 두개 나왔어 비엘이 필요했어요 자 원래 두개 나왔고 자 EC 두개 자 크로스 까세미루 까세미루 까지 비슷하네 뭐 둘이 자 마지막 특수 과거 시즌 오오카 남았네요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자 본캐는 잘 안해요 요즘 재미없어서 본캐가 지금 183까지 올랐다가 지금 138까지 50점 떨어졌어 자 열흥 화이팅 아직도 안갔어? 아까 간대매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자 갑니다 오 요 마무리 아 개망 아우 개망 아 사 PUNK 자 얼마입니까 오늘까지 여리영대리가 27억 5천 9백 6십 7만원을 벌었습니다. 물론 여긴 계약서 조각이랑 마일리지는 안들어간거구요. 이만큼 벌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여리영대리 www.여리영.com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팔카는 안붙어서 가기 싫은데 팔카 너만 붙어 팔카가 얼마나 안붙냐면 이런 말 있잖아. 팔카 5 팔카는 붙을 확률이 제로다. 그래서 팔카 5. 알지? 미안해. 죄송합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겁나 민망하네. 아우 민망해. 1억 2천 대장 2칼팀 안하고 2억 2천 점점점. 제발 미안해. 지엔내리 재밌었어? 지엔내리 재밌었어. 6천만 스쿼드 안하고 뭐 이런건 안해. 야. 이런건 안해. 최소 3억은 돼야지. 어? 최지윤 재밌었어? 어 최지윤님 재밌었대. 여기서 두명 웃었어. 윤태경 최지윤 웃었어. 웃었어. 두명 웃었어요. 지금 지엔내리까지 재밌었다는 사람 세명. 나랑 개그코드가 많네. 야 이건 안할게. 이건 솔직히 재미없다. 야. 재미없고. 잠깐만요. 대선토론 이거 되냐 이거? 야. 대선토론 볼래? 야. 대선토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니네 이거 싫어하지? 어. 야. 이따가 오늘 10시 반에 이벤트 하는거 아시죠? 자. 오늘 10시 반 이벤트 합니다. 자. 오늘 10시 반 이벤트. 아직 계속 웃겼어? 어. 고마워. 땡큐. 자. 오늘 10시 반에 어. 문상 5천원. 여리영 대리 이용권. 어. 피파 4만원 패키지. 그 다음에 오버워치 사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은 피파3 여리영 카페에서 어. 댓글 하나만 다시면 되구요. 자. 댓글 하나만 여기 달아주시면 되구요. 자. 여기 10시 반 이벤트 있죠? 지금 여기다가 맨 밑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이따 문상 드릴게요. 자. 그럼 난 대선토론 좀 보고 올게. 어. 생방송으로 대선토론 준비할게.